몰티라드롤 5 플러스 기술로 더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히가보이트 친구들이고 아까 저 옆구리에 박아놓은 핑화때문에 신들아 이제 적극적으로 라인전못합니다 어 다운로드 레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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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차이 나요 레벨차이 나요 긴팟은 알리스 견제 좋구요 근데 이정도론 레벨차 나 말고 치고 이동을 많이 받ừ다 코치 실패 어? 한방 좁타기 좁타기 한 번 살고요 좋았어요 위치 도전 좋았습니다 잘 도망갔어요 결과적으로 탈출 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끼 거미 때문에 지금 자 앞으로 고치! 아 대단성고가 어 근데 베인이 역시 엘리스 순간적인 데미지 좋습니다 자 미니언도 있고요 근데 보자는 이제 보호막 차이 자 미드 한번도 왔어요 아리존냐 리신 커버 좋았어요 잡고 버프 날아갔죠 쌍버프 날아가고 완전 손에 바텀도 지금 기분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 만약 보유로가 한명에도 레벨 6레벨이었으면 뭔가 해봤을텐데 자 와아 창도 피하고 창도 지금 잘못 꽂는 바람에 예측하고 잘 피했죠 김영진 선수가 네 각 자체가 딱 잡고 빠지는 각이었죠 어 여기가 점화 걸고 점화 솔로비드 김영진 많이많이였네요 많이많이였네요 잡으러왔는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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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